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탭 컨트롤의 유지 탭 타이틀 실렉티드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탭을 선택할 경우 탭 선택 상태를 툴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유지 탭 타이틀 실렉티드 속성 답질 툴로 설정하십시오. 이 상태에서 탭을 선택하면 탭 선택 상태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 컨트롤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각 탭 위에 마우스를 대면 탭에 라벨이 표시됩니다. 선택되지 않은 탭에 마우스를 대도 탭에 라벨이 툴팁으로 표시되고 선택된 탭에 마우스를 대도 라벨이 툴팁으로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유지 탭 타이틀 실렉티드 속성 답질 툴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선택된 탭에 마우스를 대면 탭 라벨 뒤에 실렉티드 문구가 표시됩니다. 탭 3를 선택하면 탭 3의 툴팁만 선택 상태를 표시하고 나머지 탭은 탭의 라벨만 툴팁으로 표시합니다. 탭 4를 선택해도 탭 4의 툴팁만 선택 상태를 표시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